안나씨 사랑합니다. 안돼. 나는 왜 이루보다 이렇게 빨리 태어났을까? 차라리 이루보다 열다섯 살 어렸으면 그랬으면 우리 사람이 더 쉬울텐데. 안나씨! 뭐야 이 꼬마? 너 누구야? 나야. 안나. 완전 놀랄 못자다. 너 나 알아? 딸보다 열다섯 살이 많은 어린 아빠네. 결혼해학 수간 남자가 있다고? 그렇다면 나아가야. 야, 또 어린애가 맥주를 해? 오랜만에 찐한 영암을 뗄까? 그럴까? 그날이라고요 그날. 여자들만에. 그전 내가 더 눕칠거 같아. 밥 말아. 내 몸이나 귀엽게 해. 난리는 차들 속에서 울리던 I'm not the only one. 지금 레디 O.S. 흘러나와. 옆자리에 기대어 있던 네 모습은 그때. 깨져버린 눈이 창처럼. 이루아, 아빠! 뭐야, 이 녀석이? 어, 진격! 진격! 한나한테서 안나씨가 느껴져. 도대체 누구냐? 누구냐고? 도대체 누구냐고. 그전 구해를 두서 안나씨가 아